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아오온이 저택할건데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인줄 알아? 왜 모였는데? 탐욕테스트잖아! 아니 여기에 아주 귀여운 팔다리가 늘어나는 마미룩레그라는 장난감이 나온대 훔치러 왔어? 아니 아니 훔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마미룩레그랑 같이 놀까? 아주 귀엽고 팔다리가 긴거라서 우리가 그 팔다리 막 찌질은 놀자 어때? 좋아! 막 짓밟고 놀자 우리 그런거 좋아하잖아 너는 입으로 어떻게 해줄거야? 입으로 이렇게 장난감 빨아가지고 옴뇽뇽뇽 할게 돼요 어 그래 그러고 미호는 어떻게 가지고 놀건데? 나는 내장을 꺼내서 질럭기를 할게 장난감이면 어떻게 내장이 있어 이 잔인하잖아 너무 너는? 난 태울건데 태울거야? 아주 좋은 생각이야 원래 장난감은 그렇게 막 가지고 노는거야 그리고서 나중에 우리 성인되면은 그냥 내다 버리는거지 뭐 장난감인데 뭐 장난감인데 뭐 댕댕아 넌 어떻게 해줄건데? 나는 그 안에 있는 구조머리 쿵금에서 그냥 다 뽀샤볼라고 아 역시 분리해보고 다시 조립해보게? 아니 조립을 왜 귀찮게 맞아 하나 사면 되지 나는 그 팔로 라면 끓여먹을거야 팔이 엄청 길더라구 어쨌든 우리 마미룽레그 귀여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자 그래 오 깜짝이야 마미룽레그야 우리가 널 사러 왔어 왜냐하면 너랑 아주 재밌게 놀 생각이거든 찢어야지 찢어야지 불태워야지 너의 그 골격근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니? 아 내 마미룽레그는 팔대가 길고 아주 귀여운 장난감이랬는데 어딨지? 새로 출시했다고 했는데 말이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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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찢을 맛 나는 소린데? 얘들아 우리가 생각했던 거 보다 더 크고 더 좀 무섭게 생겼는데 리아야 니가 아까 니가 불태운다고 했잖아 한번 니가 가지고 놀아봐 재밌게 에이 이거 찢는 거야 장난감일 뿐이잖아 찢어버리면 그냥 되는 거야 어? 어? 얘들아 뭔가 이상하다 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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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미룽레그 저거 야 장난감 아닌 거 같은데 저거 살인기기 아님? 저거 살인기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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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 어? 어? 내가 아이들 마미룽레그 장난감이 아니잖아 저거 너무 무서운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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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옆오오오오 스 patients 여러분들 이 공장에서 나가야 해요 공장빌보네 4개를 찾고 생존자가 모두 다 감옥에 갇히지 않으면 탈출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다 갇히게 되면 저희가 패배하게 됩니다 오 이게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완전 히든상자 아님? 이게 빌보네 3번째 6번 가보자 미야야 어 어딨지? 팔다리가 긴 귀여운 장난감이라면서 아 근데 생각보다 애가 공격적이더라고 약간 독침있는 오징어 같아 아니 나는 진짜 재밌게 가지고 놀려고 했는데 너무 크잖아 장난감치고 살인기기 아님? 아 그니까 도망치자 그냥 그니까 빨리 도망치자고 근데 어떻게 도망칠 건데 얘들아 내가 가지고 내가 전에 가지고 놓은 거 허기허기 장난감보다 더 무스무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못 놔 풍려야 어어 록슬도 하리 στο fober glove 투 finance ils 아! 으악! 리아야. 뭐? 장난상 여긴 못 들어오나봐. 그래? 근데 너 되게 귀엽다. 여기서 보니까. 뭐래? 나 원래 귀여웠어. 어? 이런 큐티보이. 문 열고 나가. 어? 비밀번호? 두 번째 비밀번호? 아! 어머. 너매들 도망쳐! 문 열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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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! 아! 이것도 못 잡네! 아하! 이거.. 아.. 막몰라이크 좀 무섭게 생겼네? 그러니까.. 저걸 장난감일 수도 있겠다니까..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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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? 지금 비밀번호 두개 찾았으니까 2개만 더 찾으면 되거든 진짜? 비닐번호 줘봐 첫번째 2 세번째 6 2 6 오 이렇게 생겼구나 안녕 내가 외웠거든? 첫번째 2 세번째 6 어? 아무래도 여긴 없는 것 같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어? 괜찮아 안녕 너 이 배신자야 너 혼자 살겠다고 문을 닫아 내가 마미롱래그 여기를 데려온다 내가 마미롱래그 여기를 데려온다 나 앗 야아! 들어가! 어헛 너 나가, 너 나가 나가 저емся까지 사용 한 느낌 우와 이거 뭐야? 예아 벌렁 먹이고 왜 이케 많아? 세워 우리 버th에 Shop eyeball 1번 여기 있었구나 너 용케 안잡히고 탈아 넣어 나 이게 이거는 뭔지 나는 이거 퍼즐 같은데? 이걸 풀면 뭔가 나오는 게 아닐까? 아아아ㅏㅏㅏ story 아아아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!! 여기다! 혼자만치 마! 1번어가 있을 거 같은데 으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어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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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 으아아아 아하하하 음 얘들아 다 갇혀버렸어 음 중요한게 아니야 여민아 내 손에 이게 보여 어 비밀보도 돼? 그렇대기다 그걸 갖고싶어 여민아? 그럼 너 만약에 뭘 해줄 수 있어? 어차피 그거 없으면은 우리 다 못 나가 나한테 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거 난 여기 나가기 싫어 어? 리아네? 리아야 우리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빨리 구해줘 야 뒤에 와 뒤에 온다고 지금 리아야 나 구해주면 이걸 줄게 리아야 어떻게 할건데 어떻게 할건데 오 안 살았는데 그래도? 나 왜 이거 어떻게 할거야 밀쳐 밀쳐 밀쳐야지 여민아 일단 급 하니까 이거 파다 저 밀치기검으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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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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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이게 뭐지? 좋았어 좋았어 가자 하하하하하하 와 다 리아를 안으로 주고왔어 나 구하러왔는데 우리 비밀번호 하나 남았거든 빨리 찾아봐 어 진짜 하나밖에 안 남았어? 엉 엉 여기 우나에 여 TOMA가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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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너는 안 돼주. 자 이제 비번 찾았어. 비번 찾은 사람. 비번 찾은 사람. 다 찾은 거 아닌가? 두번째, 네번째. 아닌가? 야 리아야. 아까 너 손바닥 줘봐. 리아야. 아! 리아야 손바닥 좀. 손바닥 줘봐. 아니 빨리 나가야 돼. 빨리 나가야 돼. 봐봐. 손바닥 줘봐 손바닥. 아니 여기서 뭐해? 아! 아 잘못 탔어. 어 나 꼈어. 어 나 어떡해. 어! 야 큰일났다. 야 손바닥 줘봐 손바닥. 이거? 어어. 너 뭐 뭐 있어? 무슨 색깔 있어? 나 두 개 있어. 어! 다 찾았네. 빨리 줘봐. 너 아까 외웠다 하지 않았어? 외웠지. 근데 다 모이면 다 왜 모았는지 확인할라 했지. 먼저 올라와. 빨리 줘봐 빨리. 지금 못 줘. 그냥 난 환경이 급하니까 버려. 그래. 좋다. 뭐야 나. 어 좋다. 자 첫번째 2. 두번째 2. 네번째 1. 세번째 0. 2 1 0. 1 0. 9 9 9 9. Dakota felon. 왜 이렇게 빨라. 아! 야 왜 이렇게 많았어. 마눌이로르그. 어. 어허호어. 자해. 가볼까 이제. 자 가볼게요 자 가볼게요 가자! 아아 자신해 자신해 안돼 안돼 빨리 얘 좀 밀어봐 뭐야 넘어갔는데? 어떡해 어떡해 넘어갔잖아 이게 아닌데 에베너 나한테 이거 있어 투명 앞에 있어 좋아 신속도 있어 나 몸이 이상해 빨리 일로와 2210 16 2216 뭐야 어 야 미야 얼굴이 막 켜버렸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야 내가 아까 경험해 봤는데 나 기분 진짜 더럽더라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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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밟히지가 않아 안돼 점프가 안돼 아 됐다 뭐야 뭐야 다 죽은거야? 응 어떡해 여기 있다가 밀치잖아 알았어 나 밀치겠어 아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다가 밀쳐 됐다 으악 으악 아 야 니가 밀쳐지면 어떡해 와 야 뭐야 오 우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나 bild escola 얘가 나 있어 때리고싶지 때리고싶지 으아아악 이거 뭐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이거 한 발 밖에 없어 한 발 밖에 곁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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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 아 되게 웃기네 아 어쨌든 이렇게 공장을 탈출해서 마지막에 무기를 얻어서 마미로回 레그를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아오니조때 컨셉 해봤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